안녕! 반갑습니다. 딱 나와 최적입니다. 9월 고1 통합사회 인천광역시 출제 전국학력평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해설을 선생님이 정성껏 준비했는데 정답률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정답률을 보시면 첫째 장에서는 그닥 풀어드릴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은 92%고요. 2번은 95%, 3번은 92%, 4번 95%, 5번 9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째 장에서 선생님이 이걸 읽어드리면서 이게 뭐다 해설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설이 필요한 것들은 폭넓게 잡았을 때 한 80% 정도 되는 정답률까지는 해설을 해드리는 거로 해서 일단 둘째 장에서 8번 문제 정도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통합사회의 9월 학력평가는요. 어디까지 시험범위냐면 알고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5-2단원까지가 있어요. 5-2단원이 뭐냐 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다음에 경제주체 역할. 이 정도까지인데 다만 우리가 다음 학력평가가 언제냐 11월달이 있잖아요. 11월달은 거의 대부분의 통합사회의 시험범위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9-1단원 있잖아요. 여기가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여기까지기 때문에 똑같은 20문제로 구성이 되어있긴 하지만 시험범위가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9-1단원까지는 좀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아마 11월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진도를 좀 많이 나간 상태일 거니까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학년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시험,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런 필수과목들이 있고 국어수학,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학력평가도 시기마다 시험범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해설을 좀 듣고 내가 2학년 올라가서 과탐이 됐든 사회탐구가 됐든 선생님이 강의하는 과목들은 사회탐구니까요. 그 사회탐구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 전에 약간 준비한다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2학년 때 공부하는 습관이 3학년 때 올라가서 본격적인 입시 공부가 시작될 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력평가에서 꼭 고득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점수를 좀 내기 시작하면 공부가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첫째 장은 넘어가고요. 둘째 장에서 8번 문제의 정답률이 이게 한 70% 정도 됩니다.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구온난화. 그럼요. 우리가 지금 뭐 아주 피부로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주된 인위적 요인에는 산업화 시기 이후에 화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된 것 여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가 있다. 이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1997년 교토의정서 이런 정도는 센스있게 알아두는 게 좋겠죠. 2015년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간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맺은 조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마련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봄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지겠죠. 여러 데서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니은의 주요 원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업사회. 산업화와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많아지는 거죠. 니은 맞고.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대상을 늘리다가 2015년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도래했을 때는 이때까지 왔을 때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즉 만자가 틀렸죠. 거기다가 개발도상국까지도 넣습니다. 리을의 사례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다. 이런 제자가 붙었다는 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는 건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무슨 말이 있어요. 탄소 배출권 할 때 권자는 쿠폰이라는 뜻입니다. 상품권, 식권 할 때 쓰는 권자예요. 권리 할 때 쓰는 권자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런 권자가 아니고 탄소 배출권, 상품권, 승차권 이럴 때 쓰는 권자인데 탄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쿠폰을 줘요. 그러면 이 쿠폰이 남는, 왜 남을까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그 기업에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한 오염물질 정화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탄소 배출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탄소 배출 쿠폰이 남을 겁니다.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부족한 쪽은 이걸 살 거고요. 남는 쪽은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래되는 과정에서 전체 탄소 배출의 총량을 규제하려고 하는 제도를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게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정부의 정책 마련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정책을 마련할 때는 제도적으로 법의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리을 맞죠? 정답은 니은거 리을. 4번 고르시면 될 거고요. 6번 고르시 Kommunen